어머니, 아침부터 여기는 어쩐 일로요? 일단 타, 갈 데가 있어.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? 애가 어젯밤에 열이 올랐었거든요. 저런, 지금은 괜찮고? 네. 그럼 됐다. 아주 잠깐만 시간 뺏을게. 어머니,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가보면 알아. 다 왔어. 내가 태경이랑 너 만나는 거 허락해 준다면 뭐든 시키는 건 다 할 거야? 네, 뭐든 다 할게요. 네 각오가 그렇다면 됐다. 그런데 어머니, 여기 어디예요? 어머니, 네가 아주 잘 아는 사람지. 뭐 해? 네. 현두야. 김대표. 이 아이 김대표가 데려가세요. 네? 어머니. 그 아이 당장 친아빠한테 돌려줘. 그럼 태경이랑 너 인정해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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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